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리순신과 와시가 코너트 됐을까마 리순신입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리순신은 절대 생기고 싶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안 남아있어 리순신은 절대 가지 가지세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. 무려 1만이 죽었어.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안 남아있소옵니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대가민이 살아낸단 말이다. 갑판의 화포들을 좌로적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. 그러다 나 죽었어. 안다고 말하게.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. 전군 출정하라. 전군 출정하라.